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하나의 기도문으로 예배드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3월 4일 오전 11시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세계 기도일 위원회는 오늘 시연 기도회를 열어 올해는 쿠바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으로 예배드린다고 밝히고 쿠바 국가의 색상으로 예배단 장식을 꾸미는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1887년부터 시작된 세계 기도일 예배는 전 세계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해마다 3월 첫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들이는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입니다.